10월 23일 월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네, 어제 아침까지 때이른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요, 그래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가을 산책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대전 광주가 21도, 대구와 부산이 22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 이가역 앵코가 보니까 날씨도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상클 준비한 게 아주 많습니다. 백종원, 송은희, 홍진경 씨 같은 유명인들이 주식 투자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수상한 온라인 광고의 진실을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오늘 머니클라스 부동산 소식입니다. 재개발 단지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요. 상클 라이프 시간에는 2024년, 내년에는 뭐가 유행할까요? 대한민국의 내년 트렌드 미리 예측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생방송 상클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그리고 안태훈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태인 기자의 휴가로 안태훈 기자가 이번 주 광클이 뉴스를. 그러니까 태인 기자 휴가 때는 태훈 기자가 오고, 가협 기자 휴가 때는 종혁 기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태남매였잖아요. 태인 기자랑, 태훈 기자랑. 참 그때 분위기 좋았다는 걸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주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첫 번째는요, 속지 마세요입니다. 연예인이나 경제 전문가가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광고, 사실일까요?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광고가 소셜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자 해당 연예인이 직접 허위 광고다.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방송인 송은희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인데요. 주식 초보자들 대상으로 급등 예상 종목을 찍어준다는 광고 글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무단 도용, 저희와 상관없어요라면서 이렇게 좀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기 일명 리딩방이라고 하죠. 온라인 동호회처럼 이렇게 회원을 모집해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카톡방도 있을 수 있고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걸로 연결되는 그런 영업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송은희 씨 평소 이미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이 홍보한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서 좀 솔깃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송은희 씨 말고 다른 유명인도 많이 도용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 홍진경 씨 등 방송인뿐만 아니라 김종인, 선대인 등 정치나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서 그럴싸하게 꾸민 광고가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사칭한 광고를 보면 전문성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 이런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개그맨 황현희 사칭 광고에서는 주식 투자 서적을 홍보하는데요. 오랜 기간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황현희가 실물책 500권을 준비했다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무료로 증정한다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도 등장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책 배달을 하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 서적을 홍보하는 그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황현희 씨 같은 경우도 개그맨 투자 고수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분들 거 보니까 정말 혹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게 괜찮을까 싶습니다. 도용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송은희 씨가 올렸던 주의 글 보셨고요. 또 홍진경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주식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라면서 요즘 이런 허위 광고가 소셜미디어에 많이 보인다. 이런 걸 보시면 속지 마시고 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를 좀 부탁한다. 그런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인터넷을 찾다 보면 저런 광고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좀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지금 광고는 꾸준히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규제하거나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광고가 나가는 소셜미디어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경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인터넷 광고 자체가 규제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부분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측은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사칭 광고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사칭 광고가 많아지면서 추가 모니터링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용하는 입장에서 사기라는 게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노린 범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고수익이다 이렇게까지 많이 벌 수 있다고 싶으면 일단 사기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게 돈을 번다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빨리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처리를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 페이스북이 모니터링 요원을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저 오늘 새벽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하다 보면 저런 광고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재승 기자한테 아침에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는데 지금 사진 나가는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 홍진경 씨, 주진영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주식 전문가로 많이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면 나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눌렀는데 무단으로 어떤 커뮤니티 가입하라, 무슨 정보가 있다 이런 걸로 연결된다면 일단은 클릭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 리딩방 사기 업체 같은 거는 카카오톡 같은 거를 증거를 지우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를 꼭 캡처해 놓은 게 중요하죠.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범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캡처해 두지 않으면 리딩방 같은 경우는 그런 카톡 내용 지우세요, 바로바로. 이건 중요 정보니까 지우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미리미리 이런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 내역 등을 바로바로 캡처해 두는 게 향후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유명인 사진을 보고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드립니다. 공짜로 책을 드립니다 하면서 의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글, 광고 문구를 보면 약간 어색한 번역트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일단은 사칭 광고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클릭을 안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 주변에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 주시죠. 무서운 초등생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살인미수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적은 안내문인데요. 동급생들이 A군을 강제로 눕히고 명치를 찍어 누르는가 하면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찾아서 목을 졸랐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학생들 여러 명이 팔과 다리를 못 움직이게 붙잡고 괴롭혔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원과 축구클럽을 다니고 아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라면서 가해 학생들과 마주칠까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안내문이 A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 아파트들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군 아버지가 현재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 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 옆에 위치한 놀이매트에서 A군의 양팔과 다리를 잡은 뒤에 올라타서 강제로 간지럼을 태우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박치기를 하는 등 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군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뢰화를 숨겼던 그런 사실도 있고요. 이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일단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지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가해 학생들이 촉법 소년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의 응어리진 마음과 부모의 걱정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다른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죠.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의 그 자녀, 학폭 과외를 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또 새로운 관련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김 전 비서관의 딸 초등학교 3학년생인데요. 올해 7월에 후배를 때려서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올해 1학기 초, 올 초에도 또 다른 피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건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만 두 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두 번 신고를 당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 김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두 건 다 김 전 보좌관의 딸이 연루돼 있었고 피해 학생은 다르다고 합니다. 앞서 7월의 경우는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서 전치 구주의 상의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또 다른 학폭 사안은 같은 반 학생과의 말다툼과 또 언어폭력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추가로 드러난 올 초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 화해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재량으로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폭력 일어났을 때 가장 힘든 사람 이갈근커 말처럼 역시 피해를 당한 학생 당사자겠죠. 피해 학생이 다시 전처럼 학교를 잘 다니려면 학교도 그렇고 주의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은 황금빵 된 붕어빵입니다.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대표 간식으로 붕어빵이 있습니다. 노란 붕어빵을 딱 가르면 나오는 달콤한 팥고물을 호우 불면서 먹던 그런 추억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요새는 또 생크림도 있어요. 팥 말고도. 좀 달라졌군요. 붕어빵 얼마까지 드셔보셨나요?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천원의 붕어빵 세 마리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둘러본 결과 대학이 많은 신촌과 홍대 붕어빵 가격은 대부분 세 마리에 2천 원, 두 마리에 천 원 꼴이었습니다. 진짜 붕어빵 천 원의 세 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고 한 개 500원, 700원 이 정도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천 원에 3개도 먹어본 것 같은데요. 많이 올랐네요. 천 원에 5개짜리를 먹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옛날에 그랬죠. 진짜 옛날에.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천 원만 5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 등 지역에 따라서는 한 마리에 천 원을 받는 것도 그물지 않습니다. 한 마리에 천 원. 그렇죠. 그런데 재료값이 오르면서 붕어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또 올려도 너무 올렸다는 그런 입장이 조금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거의 두세 배 오른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붕어빵의 주재료인 붉은 팥의 가격이 높게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요. 붕어빵 노점상들은 가격을 올려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고요. 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측이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마리당 1,500원에 팔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하기도 해서 언젠까지 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붕어빵 하나에 1,500원이면 이건 일종의 선을 넘은 약간 수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조금 정말 이거는 섣불리 먹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제 붕어빵 값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도 붕어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지적이 있고요. 일부 붕어빵 가게는 가격을 올리면서 속재료에는 견과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가격만 올렸다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오르지 않는 게 없는데 고물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자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 사장 처음으로 7,000원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끈 것도 꽤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저렴하면서 가성비를 찾는 그런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좀 따끈한 붕어빵이 별미인데 이제는 이걸 꽤 고민하고 사야 하는 수준이 됐다라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다가 최근에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까지 해서 유가나 국제 물가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나라밖 소식까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는 500원도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렸을 땐 1,000원에 5개였는데 라고 후학님도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서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팍팍해졌다. 날씨 추운데 붕어빵 식기 먹기 힘든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클리법은 광클 2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몸 문신 남성. 테이저건 한방에 점점점 이겁니다. 온몸을 문신으로 도배한 남성이 길을 거닙니다. 심지어 알몸입니다. 손에는 술병과 다위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7일 수원시 영통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 한방에 보시는 것처럼 통나무처럼 쓰러지면서 제압됩니다. 테이저건 위력이 진짜 상당한데 저렇게 맞으면 보통 저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테이저건은 작은 바늘을 발사해서 전류를 흘리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중추신 경계를 무력화시켜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두꺼운 옷을 입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남성은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알몸이어서 한방에 제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신속한 테이저건 판단 칭찬합니다. 이게 공권력이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격려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남성은 도대체 왜 알몸에 문신을 막 보여주면서 저런 생각을 버린 거예요? 사실 이 식당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근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비싸다라면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고요. 흉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옷을 벗은 이유와 관련해선 문신을 보여주면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좌우지간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화요리집 주인의 용감한 선언이 겁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당 지역 내 중식연합이라는 곳에서 음식값을 올리고 배달비도 받으라. 이렇게 협박 전화를 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리뷰를 안 좋게 써서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압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착한 음식점이라고 칭찬을 못해줄 망정 어떤 경우죠, 이게? 가격 담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와 짜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죠. 이렇게 짜고 가격을 결정하면 담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 주인 결국 협박에 굴복을 한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당 주인은 도리어 용감한 선언을 했습니다. 용감한 선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담합은 말이 안 된다. 식당 문 닫을 때까지 지금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달 가격 또한 무료로 하겠다고 했고요. 쿠폰을 모으면 탕수육이나 양장피도 주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요리 주문하면 음료수는 공짜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엔 담합 조사 의뢰하겠다. 현장 조사 해봐야겠다. 협박이라니 연합이 무슨 조폭이냐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역 상인단체에서 저렇게 협박까지 했으면 저 같으면 일단 움츠러들 텐데 진짜 말 그대로 용감한 결정 하신 것 같아요. 식당 어딘지 또 가보고 싶습니다. 아마 네티즌분들은 돈줄 내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양도 좀 푸짐한 것 같던데 저기 좀 찾아서 우리 점심에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선약이 있어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만 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보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칭다오 맥주 원료에 소변이 그리고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맥주 제3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 작업자가 맥주 원료로 가득한 공간에서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입니다. 저도 지난 휴가 다녀왔잖아요. 휴가 기간에 저 브랜드 맥주 칭다오 맥주 마셨는데 저거 되게 해보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난 주말에 집에 있던 칭다오 맥주 저는 한 캔은 아니고 반 캔 정도 마셨는데 아직까지 입안이 좀 찝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 속 공장에서 만드는 맥주는 중국 내수용으로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중국 산둥성 핑두라는 곳에 있는데 국내에 들여오는 맥주를 생산하는 곳은 다른 지역이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반입 여부와 별개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끔찍한데 저도 집에 가자마자 일단 냉장고부터 살펴보고 칭다오 맥주가 나오면 일단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중국산 음식에 대한 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에 터진 알몸 김치 파동을 비롯해서 식품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맨발로 절임 식품을 만드는 모습 등의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산 식자재를 수입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현지 답사를 여러 차례 진행해가면서 위생적인 물건만 받아오고 있지만 이런 중국산 식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국산 전체로 묶여서 이런 위생 논란 때마다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알몸 김치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약 24만 톤으로 전년도인 2020년보다 15%가량 줄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클리 뽑은 광클리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재건축 투자 방법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방법에는 크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있죠. 그중에서도 재건축은 추진된다는 이 소식만 들려도 집값 들썩입니다. 최근에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속도를 내는 사업장도 많아지면서 재건축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막상 나도 한번 알아볼까 싶지만 용적률, 대지 지분 이런 어려운 용어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투자의 모든 것 전문가에게 알기 쉽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임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에서 지은 지 30년 정도 된 이른바 노후 아파트. 이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오래돼야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재건축 허용 연안인데 그게 30년입니다. 30년. 30년 넘어가면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4월, 5월, 6월, 9월까지 30년 초가 된 오래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서울은 빈 땅이 없잖아요. 새롭게 지을 만한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될 수 없으니까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노후 아파트 거래 순위 한번 뽑아봤습니다. 1위가 대치동 유명한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고요. 2위, 3위, 4위, 5위가 모두 다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름도 좀 클래식합니다, 지금 아파트 이름들이. 클래식하죠. 요즘 이름 굉장히 길잖아요.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주공 17단지. 무지개. 무지개. 좋습니다. 굉장히 정겹고 좋은데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원래대로 하면 선호도가 낮아야 되는데 오래됐으니까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 순위가 껑충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규제가 완화된 것도 덕분에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서울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신도시 개발은 경기도나 인천이나 지방에서는 가능한데 서울을 남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멸실하고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데 규제가 많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집값 올라갈 때는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로 꽁꽁 묶어뒀는데 공급이 부족해. 좀 풀어줘야 되겠어라고 해서 최근에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가요? 그런 게 있으면 실거주해야 되는 그런 요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풀어주게 되면 투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서울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랑 묶어둡니다. 허가 받은 사람만 사. 어떤 사람? 투기 수요들은 하지마. 실거주할 사람들만 사라고 해서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 실거주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이긴 한데요. 재건축이랑 재개발. 같은 건 아니죠?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게 헷갈려요. 이게 설명해주면 그때는 알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헷갈리는데 시지를 보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도 있어야 되죠. 도로도 있어야 되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좋아요. 다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부숴버리면 낭비잖아요. 아파트만 새롭게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주로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데 우리 강남이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논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좋아요. 학교, 도로는 잘 거쳐져 있는데 아파트만 30년, 40년이 지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콕 찍어서 아파트만 새롭게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재개발은 다 노후화됐습니다. 우리 강남이 아닌 용산이나 마포나 보시면 용산 한남뉴타운 가면 저는 한 번씩 임장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골목이 너무 꼬불꼬불해서 주택만 새로 지어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다 새롭게 신도시처럼 개발을 하는 겁니다. 학교, 공원, 도로를 모두 다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인데 약간 용어로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깨끗하고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과 아니면 아까 앞서 본 그런 30년동 된 노후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른바 몸으로 버티는 재건축 언젠가 될 거야 버티는 그런 전략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둘 중에 어느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살기도 좋고요.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가격도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전세 가율도 높아서 좋기는 한데 이게 가격이 비싸고요. 새 아파트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다기란 말이에요. 들어가기가 힘들죠.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가격 자체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래됐는데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투자 가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CG를 보면서 한번 보죠. 딱 봐도 노후 아파트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신축 아파트인데 매매가 똑같이 1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10억인데 우리가 아파트에 내가 거주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앵크님 같으면 새 아파트 전세 가고 싶으세요? 오래된 아파트 전세 가고 싶어요? 새 아파트 가고 싶죠. 아는 사람들이 깨끗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 정도라고 하고요. 아파트가 한 40년 됐다고 하죠. 농물이 나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살기도 어려우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죠. 전세 가격은 떨어집니다. 1억이라고 하죠. 차이가 이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노후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면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7억이면 3억 원 투자하면 이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나중에 재건축이 되게 되면 우리가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각 단계별로 안전진단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단계별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장점인데 다 좋은데 전세 가격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9억 원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전세가 1억이면 9억 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몸테크가 뭐냐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앵커님이 7억 원 전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9억 원을 투자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부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전세에서 빠져나옵니다. 7억을 받아서 나와서 내가 노후 아파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7억인데 전세를 주면 1억밖에 못 받잖아요. 내가 7억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 7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내 몸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고생을 하지만 추가 투자금 3억만 투자하면 되니까 투자 효율이 좋은 거죠. 이걸 바로 몸테크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한 3년 전부터 신조어처럼 나오더라고요. 신조어처럼 나오는데요. 생활하기 불편한 노후주택에 나는 불편하지만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내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노리는 재테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집에서 내 몸으로 버티면서 재건축을 버티는 재테크를 하는 그래서 몸테크라는 말이 생겼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랭카드 효과라는 말도 하셨는데 진단, 통과, 경축 조합, 설립, 경축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정말 진안한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이 워낙 과정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 몸테크를 각오하고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뭔가 이것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몸만 고생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몸은 고생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30년이 지나서 무조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데나 가서 몸테크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몸테크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몸만 고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테크가 안 되는 거네요. 테크가 안 됩니다. 몸만 고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테크를 하려면 먼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몸테크 할 만한 아파트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기준이 권리 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럼 용어가 나오면 용어가 나오면 이게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권리 가액 권리 가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40년대 노후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콘크리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오래되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멸실 부셔버리게 되고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지금은 콘크리트 40년대 가치가 있는데 나중에 멸실하고 없애버리게 되면 콘크리트가 없어지잖아요.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이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나는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콘크리트를 부셔버리게 되고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는 건 토지 땅 땅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가치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를 권리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요.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콘크리트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보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개포주공이 5층 시절에 아시는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를 비싼 돈 주고 나보고 사라는 거야? 화를 내는데 사실은 콘크리트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봐야 되죠. 개포주공은 5층짜리였기 때문에 대지 지분 땅의 가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지 지분이 많은 권리 가액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합원 분양가라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하고 다르게 조합원들한테만 좀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 주는데 전용 8사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10억 원을 내야 되거든요.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라면 내 토지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의 가치를 권리 가액이라고 하는데 5억 원을 평가받았습니다. 나 5억 원이 있죠? 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려면 5억 원만 더 내면 되죠. 이걸 추가 분당금이라고 합니다. 아 추가 분당금. 그렇죠. 그런데 권리 가액이 5억이 아니라 내가 땅이 작아서 2억만 받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낼 돈이 많아지는군요. 낼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권리 가액이 많아질수록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당금이 줄어든다. 이게 투자할 때는 재건축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권리 가액. 그러니까 결국 콘크리트 다 무너뜨리고 남은 땅을 내가 얼마만큼 안정받느냐인데 그렇죠. 땅이 많아야죠.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땅을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땅이 몇 평 되는지 모르잖아요. 몇 제곱 몇 평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을 떼고 나면 여기 대지권 비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아파트의 대지 지분입니다. 아파트도 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공원, 도로 아파트 안에 있는 땅을 N분의 1을 해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 대지권 비율,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권리가액이 높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권리가액 체크해봤고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지 지분을 일일이 다 떼고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뗄 때마다 700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또 파악을 하면 쉽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용적률이 뭐냐면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땅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이 1층이 50제곱미터, 2층이 50, 30이 50제곱미터. 총 150제곱미터 건물을 짓습니다. 땅이 100인데 150제곱미터를 지으면 용적률은 보시면 이렇게 다 더해서 나누면 150%가 됩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허가를 받을 때는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유리한 거고요.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차이를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우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조합원들이 내가 돈을 내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분양을 많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고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강남의 아파트들 일반 분양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 받은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롭게 허가를 받을 때 용적률을 높게 받으면 좋은데 서울시가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그러면 반대로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으면 찾아 먹을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보시면 기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 일반 분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 분당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앞서 말한 대지주분이 많은 주택을 사야 되고 지금 무너뜨리기 전에 집이 용적률이 낮아야 되고 그래야 찾아 먹을 게 많다. 그래야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들이 건축비를 많이 부담할 테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처음부터 너무 많이 지어버린 아파트는 나중에 새롭게 지을 때 이게 일반 분양이 적게 나옵니다. 끝으로 짧게 용적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도 되고요. 우리 부동산 포털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부동산 정보를 보면 용적률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용적률 125%. 조회를 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볼 때는요. 몇 년도에 입주했느냐 세대수는 얼마냐 위치도 보지만 저는 반드시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용적률 확인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그냥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군요. 가급적이면 200% 이하일수록 좋습니다. 200% 이하일수록.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두 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구매해서 직접 거주하면서 향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노리는 재테크 방식을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핀테크 2번 땅테크 3번 몸테크 지금 상업노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장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끝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수정과 함께 재개발 알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라스입니다. 천재지변이 닥치기 직전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중국에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며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수백 마리의 새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모습이 마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최근 중국 네몽골 자치구의 한 마을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정체불명의 까만 새들이 떼로 몰려와 시끄럽게 울면서 날아다녔는데요. 약 30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됐고 사람들은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스촨성 강진 당시에도 전날 수천 마리 새때가 출몰했던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심해 산갈치나 개미떼처럼 일부 동물이 지진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새때의 이상 비행을 두고 지진과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다며 아마 이동차를 맞아 철새무리가 관측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목 끝까지 차오른 거품을 해치고 달려옵니다. 마치 거품 목욕을 하려고 입욕제를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영국 스코틀랜드 노선벌랜드의 한 해변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몽글몽글 사방을 뒤덮은 풍성한 거품. 알고 보니 폭풍으로 강풍이 불어닥쳐 바다에서 발생한 거품이 해변과 마을까지 들이친 거라고 합니다. 이런 바다 거품은 조류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바닷물이 강풍에 휩쓸려 바위 같은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서로 엉기면서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성분은 부패한 해조류에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단백질이 대부분이라 딱히 인체에 해롭진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침팬지 하면 남다른 모성으로 유명한 동물인데요. 이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어미 침팬지 한 마리. 낯선 듯 가만히 서 있다가 담요 더미에서 작은 손이 뻗어나오자 화들짝 놀라며 다가갑니다. 안에는 새끼가 들어있었는데요. 소중하게 품에 꼭 끌어안는 어미 침팬지. 출산 과정에서 잃은 줄 알았던 새끼와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켄자스주의 한 동물원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어미 침팬지는 분만 직후 합병증으로 또 새끼는 산소 수치가 낮아서 서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의료진의 손에 치료를 받고 나서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건데요. 감동적인 모자 재회의 순간. 쌀쌀한 요즘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장면이죠. 지금까지 월드클라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쌀쌀한 요즘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장면이 참 따뜻해지는 장면이 참 따뜻해지는 장면이 참 따뜻해지는 장면이 참 따뜻해지는 장면입니다. 상클라이프 상클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들 모시고 다양한 지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선물합니다. 며칠 있으면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휩쓴 키워드는 뭐였고 내년에 내년이란 말을 하는 게 좀 어색하겠네요. 벌써 내년? 아무튼 내년 2024년엔 대체 뭐가 유행할지 어떤 게 트렌드가 될지 알아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그만큼 서점가로 몰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트렌드 코리아의 공동 저자인 이수진 박사와 함께 내년 트렌드 좀 어색하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이미 이 책을 쓰시면서 내년으로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한 해를 빨리 사셨을 것 같은데 TV 보시면서 내년에 식당 메뉴를 뭘로 좀 바꿔볼까 아니면 새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손주들과 뭘 해볼까 여행을 어딜 가볼까 이런 내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해 가을에 이렇게 다음 해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책을 항상 내시는데 공동 저자로 참여하셨고요. 이거 누가 결정하지? 아니 이거 미래를 이분들은 타이머신 타고 갔다 오는 했는데 바로 이분이 갔다 오신 분입니다. 네 네 네. 10개의 키워드로 추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딱 출연해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타이머신을 타진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저는 소비자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우리 사람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않고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요즘 사람들이 저런 제품을 구매하지? 왜 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심리가 바탕이 되어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그걸 1년 동안 매번 하고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저희가 이거를 매년을 하고 1년 하다 보니 약간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이런 선택을 되게 하더라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년의 결실 같은 책으로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죠. 그 뒤에는 정말 끊임없는 꾸준한 연구.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분석들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4년의 키워드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올해부터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이 어땠는지 대표적인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평균 실종 이거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3년을 만약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라고 하면 저는 역시 고물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고물가가 딱 출발이 하면서 한국에도 23년도 초기에 이렇게 팍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요즘 소비자들이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희가 23년도 키워드로 자린고비를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평균 실종을 했던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요. 자린고비랑은 좀 확연히 다른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아낀다라고 하면 요즘에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 많이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0원으로 한 달 살기, 0원으로 한 달 살기 아니면 요즘에 엄청난 앱테크를 이용해서 이용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파먹기 정말 다양한 기발한 방식으로 아껴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아끼다가 나 이렇게 한번 아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 뭔가 선물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어 싶을 때 오마카세 한번 가고요. 그럴 때 내가 그동안 평소에 눈여겨봤던 제품 하나 이렇게 결제도 하고요. 요즘 말로 플렉스한다고 하죠.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경기라는 건 항상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황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불황과는 다른 어떤 소비 패턴이 바로 평균 실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와 최저가만 살아남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보통이라기보다는 무난한 상품은 인기가 없고요. 완전히 최고가 아니면 최저가 완전 싸거나. 아니, 왜 그래요? 저도 그런 게 딱 웃겨진 게 돈 아낄려고 점심은 편의점 보셔야 라고 먹지만 커피는 포기 못해요. 커피는 강릉 어디 브랜드 8천 원짜리를 먹어야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평균 실종의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평균 실종 사례를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 맞아. 여행 한번 플렉스 했지만 그 다음 일주일은 굶었어. 이렇게 자기 삶에 대입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24년 내년 키워드 10개가 발표가 또 됐습니다. 내년 키워드는 어떤지 10개. 미리 두 달 먼저 내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키워드 보시죠. 10개인데요. 10개 지금 분초사회,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도파밍. 네, 디토소업이 되게 많은데 일단 10개를 다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몇 가지를 좀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분초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또 이 10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위에 있다, 상 위에 있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분초사회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사실은 이 9가지 뒤에 나오는 이 모든 트렌드를 약간 아우를 수 있는 별이 같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2023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저희가 규정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바로 그러면 시간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분초라는 게 정말 우리 왜 시계의 분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단위가 시가 아닌 분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정말 시간이 정말 희소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아진 소비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OTT 서비스 많이 보시죠? 네, 네, 네. 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몇 배속으로 보셨어요? 저는 무조건 1.5배속 아니면 2배속으로 봅니다. 진짜로. 2배속으로도 보세요. 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서 정상 속도로 시청을 하면 답답해요. 그리고 약간 진짜 분초사인가 보다. 이게 이걸로 시간을 이렇게까지 쓰고 싶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30분이면 끊을 수 있는데 내가 왜 1시간에 써?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정확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U플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알려낸 중요한 사실이요. 요즘 이용자들이 대략 30%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1.5배속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캐치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점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분초사회라는 것은 저희가 또 미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시성비라고 해서 시간 대비 성과인 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이 정도 시간을 투여해야 되라는 결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처럼 가격 대비 성과가 아니라 시성비, 시간 대비 성과가 중요해졌다. 저희 방송할 때도 초 이런 게 생방송이니까 민감한데 이게 일반 생활에서도 몇 초까지 유튜브 볼 때도 빨리빨리 몇 배속으로 보게 되고 이런 게 아마 이런 시성비, 이런 트렌드가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셔서 10개 키워드를 뽑아내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 문화, 시성비, 분초를 다툰 이 문화가 소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제 활동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저는요. 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시성비인데요. 우리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빨리빨리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가 중요한데 그런데 첫 번째로 시성비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시간, 같은 시간 안에서 좀 더 시간을 쪼개서 다양하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에는요. 반반차를 넘어서 반반반차가 있어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틈새 시간에 치과를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전체 반차를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반반반차 이렇게도 하고요. 이게 시성비라고 치면 두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성비를 넘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요. 아까도 말씀 살짝 주셨는데 실패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패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살해했는데 만약 그게 재미가 없어. 만약 그게 내가 만약에 너무 배울 게 없어.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실패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실패 없을 거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시간 사용을 경중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고 이건 내 기준에서 좀 덜 중요한 거야라고 경중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경중을 잘 파악해서 만약에 하찮게 여기는 요건이라면 그것을 잘 대응해주고 대신해주면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선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막 요새 헬스장 PT여 25분 PT 뭐 이런 거 있어요. 직장인들 위해서 짧게 하고 딱 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거나 내 시간이 아깝다. 그럼 바로바로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저는 이게 되게 제일 어렵고 제일 눈에 띄덩는데. 길었어. 이게 뭔가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거 뭔가요?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적혀 있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우리 버라이어티 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가격을요. 장소나 시간이나 구매자나 구매 방법에 따라서 좀 되게 변동성이 커졌다.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영화 아침에 보면. 조조할인. 네, 그렇죠. 제일 싸게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 조조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해피아워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면 좀 더 저렴하게 해주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는 사실은 오래된 방법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간에 따른 가치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골프장에 어떤 골프장에 있냐면요. 카트 아니면 스파룸 이런 것들을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홀은 6홀, 12홀, 18홀, 24홀 나눠서. 쪼개서. 쪼개서. 나는 오늘 6홀만 돌고 싶고 대신에 스파를 잘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신에 스파에 돈을 부여하지만 조금 더 홀비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 가격은 좀 더 책정을 덜 하더라도 그 가치가 조금 덜한 영역에서는 부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옵션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게 요즘 분초사회랑 맥락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중요한 가격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점심 장사 준비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보시는데. 이거 잘 포착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가격 메뉴 한 그릇에 8,000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합을 더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개인화한 어떤 메뉴를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님 입장에서 좀 피곤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너무 고물가 상황이거든요. 소비자는 어떻게 하죠? 지갑을 안 열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전략은요. 가치를 중심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 스윗 스팟 그러니까 적절한 지점을 딱 캐치할 수 있는 굉장히 윈윈 전략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쪼개서 잘 가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죠. 10개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 개인적으로 또 눈에 들어왔던 게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키워드가 딱 가운데 지금 있어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건 어떻게 소비 트렌드가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저희가 또 눈여겨보는 집단, 소비 집단이 하나 있는데요. 밀레니얼 기혼 남성입니다. 이제 아빠가 되셨고 혹은 이제 남편이 되신 분들에 대한 집단 이야기인데요. 확실히 저희가 느끼는 게 남성 소비자들이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아빠들이라면 했던 그런 소비 행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면이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과 인터뷰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일기장에 아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놀았다. 네, 아빠랑 어디 가기 시작했고. 아빠랑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실제로 이제 등 하원하는 길에 아버지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가실 때도 보면 소아과에도 그렇고요.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출몰을 하시더라고요. 둘째 하원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요즘 아빠이네요. 없던 아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소비 시장에서 이분들이 좀 달라진 지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우리 왜 요즘 워낙 고물값뿐만 아니지만 중요한 게 저출산 그리고 청춘의 청춘 청년들의 이제 결혼 사항인데. 사회적인 문제와도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육아 문제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육아 참여 이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혹시 나머지 반을 좀 제외하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에서도 이제 아빠를 공략해야 되는 육아 용품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좀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이 또 이 키워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달 먼저 2024년의 대한민국 모습을 미리 엿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코리아 2024 공동 저자인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2024년 얘기하니까 진짜 좀 어색하긴 하는데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암동 클라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3번 몸테크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김수혜님 그리고 유비비님 두 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상크 공식 이메일 지금 자막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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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idays